제가 오늘 저녁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향한 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동양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발견한 건 평양 그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이 있었다는 걸 오늘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북한 평양 지역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부유함 우물가, 주님이 만드신 영적 우물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우물가가 이제 닫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빛을 비추고 그러고 있는데 제 영으로 느끼는 건 지금 원수마귀는 한국에 있는 빛도 닫으려고 하는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그림을 봤는데 한국 전쟁 때이란 모습을 보고 결국 6.25 전쟁 때 북한이 계속 밀고 내려오면서 남쪽 끝부분에까지 사람들이 피난 갔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원수가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한국을 북에서부터 계속 남쪽 끝까지 밀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전체를 향한 예언도 있습니다 동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큰 빛을 바라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 대해서 다른 예언들 들은 것들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라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데 또한 원수마귀도 한국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요 질문은 어느 누구의 그 계획이 성공할 거냐 여러분 법정에서는 그 원수가 자기의 소송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이 이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예언의 말씀 통하여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뭘 원하신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원수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이러시죠 나의 계획은 이거다 그러므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동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있으면서 원수도 이 나라에 향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제가 믿기에는 벌써 하늘의 법정에서 원수가 이런 걸 갖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동역할래?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너 정말 보기 원하느냐?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